옥천농장 밤 고구마 구매문의 010-7135-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석돌이 농장의 약초캐는 아빠, 이머프계자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산약초와 토종다래, 산더덕,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바쁜 농사일 관계로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화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농장의 위치는 충북 옥천군 증양리 해발 230m에서 350m, 공기 좋고 물맑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구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고구마입니다. 석돌이 옥천농장 밤 고구마 판매합니다. 품종은 하루가이구요.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판매가격 10kg당 1박스 39,000원 무료배송입니다. 옥천농장 밤 고구마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010-7135-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imonzt.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